설정을 해야돼 오늘 설정 너무 많은데? 뭐야? 딱 설정 가장 불쌍하게 먹는 거 효적으로 안 돼, 해로 대표님 뭐 드세요? 오늘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식혜랑 고롭게 먹는 거야 불쌍해? 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 고에 지금 젊잖아 젊은 때는 두 끼씩 굶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20대 때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했었거든 그때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들어가고 점심도 먹으러 안 갔어 왜냐면 빨리 주식으로 돈 벌고 싶어서 나 이제 젊었을 때는 단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어야 되니까 식당 나이가 싫은 거야 샌드위치나 김밥이나 고로케나 이런 걸 사다 먹고 했지 근데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요즘에도 사실 식당을 잘 안 나가고 자리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김밥이나 샌드위치 그래도 점심때 먹는 버릇은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바빴어 바빴던 이유가 뭐냐면 주식도 바빴지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너무 기하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보혜씨도 사실 그런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거 힘들지 100명씩 뽑는 거 아니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 그랬잖아 사실은 약간 신경은 쓰이지 왜냐면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래서 그 많은 댓글을 달린 분 중에 정말 우리 슈퍼겸 이세무사TV 사랑하시는 분들을 골라내는 게 아마 어려운 작업이라서 힘들 텐데 또 힘든 게 하나 있어 뭐가 힘드냐면 바로 무슨 선물을 드릴지 그래갖고 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가 한 2주에 한 번 있었으면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텐데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 5만 명 돌파 영상은 내 예상에는 오늘 슈퍼겸이 관심 종목이 나가고서 아마 내일 오전이나 내일 오후쯤이면 5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한 2천명 남았는데 하루에 2천명이 는다고는 며칠 전까지만 상상이 안 갔는데 2천명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한 내일 오후 정도 되면 5만 명이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은 빨리 줘야 되잖아 영상도 찍고 그래서 사실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5만 명 돌파 영상 이 나가면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물론 이 영상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지만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5만 명 돌파 영상에 달아주셔야 되고요 4만 명 때 치킨 100분한테 쏴드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4만 명 때 치킨 20분한테 쏴드렸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이 컵 갖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3만 이벤트 했을 때 이 컵 그래서 요번에 5만 이벤트 때 이 100억 컵 한 번 더 합니다 역시 100분에게 그리고 그리고 이 부자 노트 있죠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노래 지금 불렀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부자 노트 그리고 또 부자 탭 부자 팬이 있어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부자 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택배 박스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5만 명 돌파 기념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100분 추첨해서 100분에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만 명 돌파 때 이거 드리려고 제가 주문해 봤거든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그리고 슈퍼 개미 이세무사 TV 이게 뭐냐면 아마 젊은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이거 그립톡이라 그러나요 스마트톡이요 스마트톡? 뭐 그립 뭐라고도 하지 않아 그립톡 스마트톡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거 특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폰 뒤에 이렇게 접착해서 화면을 좀 손에 이렇게 걸고 편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7만 명대의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0만이죠 10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깜짝 놀랄 10만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오늘은 여기 김작가TV에 제가 출연해서 9부작의 마지막 영상 업데이트가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하나 드리는데 김작가TV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김작가TV에 가서 구독해 주시고 제가 나온 영상 1부작부터 9부작까지 한번 쭉 영상 복습하시면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편이더라구요 여기까지 하고 서로 오늘 진짜 길었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명 돌파 이벤트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서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선물도 드리고 이런 걸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할게요 자 먼저 시카 총액 가장 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 특징지였을까요 이제 아마도 저랑 호흡을 좀 1,2주 이상 하신 분들은 알거예요 어 이세무사가 오늘 어떤 종목 할까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겠죠 근데 현대차는 최근에 많이 했으니까 현대차 오늘 2.51% 올랐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카카오 네이버처럼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거의 1순위로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오늘도 2.51 올랐고요 근데 기아차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은 기아차로 들어갈 건데 그럼 기아차와 현대차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대장주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제 기아차차트예요 기아차차트는 전고점이 아직도 코로나 고점 정도예요 그러면 상승탄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차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그래서 현대차가 대장주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썸네일 제목은 기아차지만 둘 중에 뭐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현대차가 좋아? 기아차가 하면? 기아차가 좋아하면 저는 어 나는 현대차가 더 대장주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빼고는 특징주는 없어요 사실 특징주 떨어진 특징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LG화학 떨어진 특징주 그럼 LG화학은 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보합인데 왜 LG화학은 많이 떨어졌니? LG화학은 오늘 물적분할 분사에 대한 재료가 나왔는데요 물적분할 분사 재료는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재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100% 자회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가 돼? 아 이거 팔아야겠네? 뭐 약간의 그런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5%나 떨어진 이유는 분사 재료였다 시가총액 비중 종목 했고요 다음으로 할게 이제 거래대금 상위적인 종목인데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로나 관련주 돌아온 코로나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세요 시젠 5% 오르고 거래대금 2위 텔콘 RF제약 21% 오르고 거래대금 3위 진원생명과학 10% 오르고 거래대금 4위 KPM테크 KPM테크 어제 제가 상학과 농목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오늘 이 영상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재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영상 과거 영상 다 돌아보면 첫 상학과 농목을 제가 시상 흐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상학과 농목 예를 들어 한 5개 농목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제가 찍은 게 다음날 더 잘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천재니까 자 그다음 KPM테크 분명히 코로나 관련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가총액 말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 삼성전자 이런 거 빼고 현대차 LJ약 빼고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역시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계속 좀 여러분들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볼 필요 있고요 오늘 썸나일에 들어갈 거래대금 상위는 압타 머사이언스인데요 이름이 되게 발음도 어려워 압타 원래 압타 바이오 있잖아요 압타 머사이언스 그러면 이게 뭐지? 뭐지? 오늘 첫날 신규상장주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왜 거래대금 상위에서 특징주로 잡았냐면 이거를 사라? 사지 마라? 늘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하반기 상반기 상반기에 IPO 대여 SK바이오팜 하반기에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따상에 상 한 번 더 카카오게임즈 따상에 상 한 번 더 그러면 야 천억, 이천억, 삼천억 전에는 무조건 더 가겠나라고 달려붙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분간 신규상장 종목 첫날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경제학의 거미줄 이론이라고 있어요 거미줄 이론은 뭐냐면 공급이 일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수요공급의 불균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농산물 파동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농산물 파동이 매년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자 올해 배추농사가 풍년이에요 그럼 배추농사가 풍년이면 배춧값이 떨어져요 배춧값이 떨어지면 농부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배추를 안 심는단 말이에요 배추를 안 심으니까 그 다음에는 배춧값이 올라가요 그럼 농부들이 또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배추를 많이 심어요 또 배춧값이 떨어져요 이런게 반복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20년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신규상장 종목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규상장 종목이 따상 갔다 상한가 가고 더 갔다 이런 시기가 되면 반드시 신규상장 종목 첫날 사면 물 먹는 시기가 와요 그럼 또 물 먹는 시기가 오래되면 또 돈 버는 시기가 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SK바이오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신규상장 종목 공략하는 사람들의 좀 약간 콧바람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그래서 첫날 주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낮은 시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신규상장 종목인 압타 머사이언스 썸네일 제목으로 뽑은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상하학과 종목인데요 상하학과 종목에서 어제 말했던 첫상학과 KPM테크노도 이현석상학과를 갖고 상하학과 종목 중에 그다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어서 물론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한국정보인증은 오늘 설명할게요 한국정보인증은 사실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아 그거 무슨 계열사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보시면 최대주주가 누구예요? 다우기술 근데 심지어 삼성 SDS도 지분이 있어 지분관련주로서 좀 의미심장하고 또 하나는 다우그룹에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디지털 뉴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우를 딱 치면 다우기술이 있고 다우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우데이터는 지지회사격인 오너일가가 갖고 있고 그럼 다우기술을 누가 갖고 있니? 다우기술은 바로 다우데이터가 갖고 있고 그러면 키움증권은 누가 갖고 있니? 키움증권은 다우기술이 갖고 있고 다우그룹 지분관련 말씀드릴게요 다우데이터가 오너일가가 갖고 있고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을 갖고 있고 다우기술은 키움증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우기술이 아까 뭘 갖고 있다고요? 한국정보 인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분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고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로서 오늘 2,900억짜리가 5,000억이 거래가 됐어요 요즘 진짜 장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땐 자기 몸통이 2배 이상 거래되는 경우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즘은 장이 워낙 좋으니까 거래가 너무 활발해요 그래서 이게 2,900억인데 5,000억씩 거래되고 25%가 오르고 이런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국정보 인증을 사람하나가 아니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여전히 살아있다 정리하자면 시가총액 대형주에서는 기아차 현대차가 더 좋아, 기아차가 더 좋아 저는 현대차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해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가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썸네일로 들어갈 종목은 신규상장주 신규상장주는 당분간 조심하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했던 다우기술의 자회사인 한국정보 인증 이게 이쪽 애들이 바로 디지털 뉴딜이니까 뉴딜 관련주 여전히 관심 갖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100억 부자 노래는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